부산의 한 시내버스 기사가 음주 상태로 버스 운전을 하다 승객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.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8시쯤 부산진구 부암동에서 버스를 탄 승객 A씨는 버스 기사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.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해당 시내버스를 정차시킨 뒤 운전기사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. 경찰은 B씨를 하차시킨 뒤 승객 10여 명은 다른 버스로 옮겨 타게 했습니다. 부산시는 시내버스 회사의 과태료와 함께 과징금 등 행정처분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